자, 저번 방송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비레임 어, 크네 소리 아, 노출이 있으면 말해주세요. 바로 가리겠습니다. 예예 이 여자는 누구야, 근데? 이 여자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나오네? 어, 주인공은 어디가고 갑자기 시간이 많이 늦었군 너무 오래 잤어 아, 졸려라 다시 앉을 필요는 없잖아, 그치? 아니야 귀찮다, 내일 씻자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씻어서 뭐해 내일 씻자 음, 아니네? 여기가 화장실이었네? 아,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양치질 좀 해야겠어요 아, 생각 어, 소리가 너무 크다 너무 줄여야겠다,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리는구나 어, 우연찮게도 약 얘기하면서 약 먹는 센스 아, 정말 아, 정말 아, 정말 아, 보톡스 한 번 더 맞아야겠다 아, 벌써 늘어난 것 봐 아, 벌써 늘어난 것 봐 아, 진짜 내가 정말 잠을 필요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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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, 어어, 어어 오오오! 팩토리엑이 열하녹개 감사합니다. 아야 이거 노모네...야..아 야 노모야..잠깐만.. 아 나 저게..난 저게..그건줄 알았어.. 어.. 나 저게 그건 줄 알았어..그.. 그 서랍여는건줄 알고 눌렀는데..너무.. 생각보다 빨리..이게..그렇구나..어. 어..잠깐만..어..어..이거왜.. 어..잠깐만..어..잠깐만 어 잠깐만 다 씻고 있는 거야 지금 씻고 어 자 그리고 윗돌이 있고 근데 얘가 진짜 샤워 하니까 몰골이 더 심해지네 뭔가 이렇게 어 그런건 없구요 아 됐어요 입었어요 입었어 샤워할 때 몰골이 진짜 개 극현대요 이거 보세요 거의 할매급 어 거의 할매급 샤워 탁 하는데 아 잠깐만 나 아 나 녹화를 안했네 아 지금부터 녹화 하자 녹화하라고 항상 말해 달란 말이야 방송할 때